어째가 보고 실망하시면 어쩌지 예쁘게 보여야 돼 저 뭔 일이 있었다? 스테이브? 정범해 야, 박재우 연애하지? 고기 너무 예쁘다 너무 찔렀다 절대로 아버지 혼자 앉을게요 어떻게 해오지 않아요, 아버지 지은아 놀이하자 안녕하세요 하소미에요 어머 하소미니? 하소마 무슨 일이야? 부집다야 아 이것 보세요 서지혜씨 아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맘에 집 애 전화 받으면서 깔깔거리 정신은 있고 일을 할 땐 그런 정신 없나 보죠? 야! 내게 해 묵어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엄마도 널 지어버려 그가 내게 해 묵어주는 사람 안녕하세요